어쩜 넌 또 끊니? 하나도 안 변했네 그래? 야, 넌 진짜 예뻐졌다 정말 반갑다 얼마 만이지? 중학교 때 전학 갔으니까 4년 만이다, 4년 너, 서울로 전학 온다는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?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 뭔데? 나 애인 생겼다 애인? 응 응? 알지? 우리 대안이 야, 축하한다 야,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축하한다, 짜샵 네가 이렇게 기뻐해줄 줄 알았어 한경아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다 당근이지? 그걸 말이라고 하냐 오빠가 쌓네 나 갈게 다음 해보자 가 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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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네가 좋은데... 엄마 엄마 너 왜 튕기고 쥐어리야? 어? 반영원, 반영원, 반영원 괜찮지만 그럼 네가 갔든가 어? 정말? 야, 야! 진짜로? 이래서 버스 타기 싫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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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영원 너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, 어? avoided 에이, 쟤 Imperよ 냄새 나니까 좀 치워라 우리랑 기다 냄새 난다고 인마 땀 filmed 네 괜찮냐? 네 정말 괜찮아? 괜찮아요 에이, 안 괜찮은 것 같은데? 아,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? 괜찮다니까 왜 자꾸, 왜 자꾸. 이름이 뭐냐? 정환경이요. 아니 너 말고 그놈. 너 차버린 놈. 김님. 누가 채웠다고 그래요? 아님 말고. 근데 왜 반말해요? 어, 우리 줄, 우리 줄. 진짜 이게 누가 채웠다고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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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울었냐? 울었네. 딱 한 번만 만나보려니까, 어? 진짜 괜찮은 애야. 됐어. 내가 보증한다니까, 어? 얘 속에 못 받아서 밀린 애들이 세 달 치라고 세 달. 그럼 세 달 뒤에 받으면 되겠다. 언니, 혹시 아직도 그 김대한인가 뭔가한테 미련난 모습이. 맞구나. 아휴, 이 등신 등신. 넌 자존심도 없냐? 그래, 나 다존심 없으니까 싫어. 정환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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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정환경! 이제 남자 싫어. 연안 더 싫어. 이 등신! 은챗이! 끌 team 익명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? 네? 왜요? 나 알잖아요 아니요 오늘 처음인데요 아 동훈여고 다니죠? 아니요 그럼 성공고? 아니요 이상하다 어디서 봤지? 어제 공수여서 왔는데 네? 공수여? 아 자씨 아유 새끼들 진짜 날 혼자 한 번 되돌아간다 이 새끼들 어떻게 조용한 날이 없냐 어? 경찰은! 야야야 너 왜 혼자? 야 미리 내가 쭉빵 못 보네 쭉빵 야야 쭉빵은커녕 저 재섬 성공고 새끼들하고 정태성이다 내가 아는 사람도 공주 사는데 어? 누구요? 나 공주 사람 다 아는데 에이 진짜 다 알아요? 저 그럼 혹시 야 정한경! 정한경! 니네들 이거 뭐 하는 거야? 정태성! 네 똘마리들 다 도망간다는데 너는 여기서 뭐 하냐? 이름이 정한경이에요? 그런데요? 누나 나 기억 안 나요? 나 채성인데 나 정말 몰라요? 기억 안 나요? 정말 몰라요? 얼씨구! 쇼를 하고 자빠져라 너 지금 우리 언니한테 작업하는 거냐? 우리 언니? 우리 언니?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? 얜 내가 찍었는데 얜 내가 찍었는데 아이씨 정신 하나도 없네 아이씨 정신 하나도 없네 아이씨 정신 하나도 없네 아이씨 정신 하나도 없네 아들이랑 함께 알겠다는 거냐? 이 상황에서 롸이 아이씨 정신은 저번에 에어쓴 누나, 진짜 잘 뛴다. 누나, 진짜 잘 뛴다. 야, 여기다, 여기다! 누나! 누나! 정태성 새끼야! 누나, 내 이름은 태성이에요, 정태성. 이번엔 꼭 기억해 줘야 돼요. 꼭이요. 언니, 괜찮아? 아, 이거 미친 새끼. 지금 어디서 손 흔드는 거야? 누나! 정태성. 아, 뜨거워. 누나, 근데 정태성 그 새끼 어떻게 알아요? 네? 다행히 뭘 알아. 내가 충고 하나 알겠는데, 정태성이 너한테 관심 있어 한다고 붕뜨지 말아. 결국 상처받는 건 너야. 나 붕 안 떴는데, 유. 나 붕 안 떴는데, 유. 뭐, 유. 남자한테 찾았다가 홧김에 그 또라이랑 어릴까 되면 네 인생 고추장 찌는 거야. 알아? 나, 나 체인 거 아니라니까. 나 체인 거 아니라니까. 에이, 그래. 체인은 게 어딨어.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지, 시작. 어, 시작, 시작. 내가 체인으로 갔다니까. 아이, 그래. 마셔, 마셔. 먹고 싶어, 먹고 싶어, 먹고 싶어. 하나 더. 내가 분명히 말했지. 나... 나요. 차인 거 아니라고요. 그리고... 너... 나... 나... 나에 따른 게...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? 반말이? 반말이? 혜연아. 혜연아. 혜연이. 김대한. 아이씨. 아이씨. 나 혜원이라고. 더럽게 무겁네. 정다름. 장난해? 나... 정말로 보고 싶었다. 너 이사 간 다음부터 나 매일매일 장떡대위 올라가서 별 보면서 빌었어. 제발... 너 꼭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. 아휴... 장떡대위에서 손 빈다고 이러지냐? 난 정말 기뻐. 너 다시 만나서... 아빤 돌아가셨지만... 엄마 다시 만나서... 나 정말 기뻐. 혜연아...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? 나 행복한 거 봐서 기쁜데... 나 행복한 거 봐서 기쁜데... 왜 이렇게 슬프지? 야... 어떻게 된 거야? 이거... 너 가져오. 여기가 어디야? 잘 봐. 여기가 어딘지... 천천히... 천천히... 아무튼... kız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